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. 어? 제시 제시 노래야. 안녕하세요. 아우 좋다 잘한다 잘한다. 그대가 나를 또 찾지 않을까.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이기를 원하고 또 원하죠. 와우! 분명히 탈락했네. 자 손예진 나무늬 합격! 자 미쏠 모셔볼까요? 누구실까? 누구? 랩하는지. 랩하는지. 얼굴을 보여주세요. 제시. 제시 노래야. 안녕하세요. 아!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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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. 리에이! 리에이잖아. 리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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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나 깜짝 놀랬어. 너무 아쉬웠어. 너무 아쉬웠어. 가비씨도 오셨다가 1차에 탈락을 했거든요. 봤죠. 의미차를 아주 시원하게 하고 갔더라고요 친구가. 어떠셨어요? 아 곧 내 모습이 됐다 누구신데? 빨리 와 누군데? 이분은 미주자 어? 미주라고? 나 몰랐어?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너무 배웠어요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 토크를 이렇게 잘하네 왜 저기서 아 그래가지고 숨길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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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틀라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